황코너, 어바웃복싱 소속 19세, 신장 175cm, 최종 75.95kg MMA 고교천왕에 출연했던 그 고등학생이 이제 성인이 돼서 고등학생을 상대로 프로복싱에 데뷔합니다. 강한 맥집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인파이터 소개합니다. 코리안 타이틀 퓨어리 김채원 이에 맞서는 정코너, 후마복싱팀 소속 18세, 신장 180cm, 최종 75.8kg, 1전 1승, 데뷔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고3 파이터 하지만 책을 덮고 글러브를 끼는 순간 무서운 인파이터로 변신합니다. 레프트 바디로 상대의 복부를 부셔버리겠다 연습을 노리는 김걱정, 김오재 이번 경기해 주심은 강환권 심판위원입니다. 강환권 심판위원 KB든리,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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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4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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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운드를 불러주시고 블랙하면 바로 후덤을 지기면 합니다. 파츠클레 라운드 1 라이트 맞겠다 그렇지 라이트 맞추겠다 그렇지 앉아 앉아 그렇지 올려놓고 해야 돼 내가 먼저 기세를 가져가야 돼 섞었잖아 여유롭게 해봐 여유롭게 해봐 여유롭게 해봐 더 비벼 더 비벼 라이트 파이팅 그렇지 움직이면서 잽 좀 내봐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끈적하게 가야 돼 덩어리 오른손 다운 다운 마지막이 가 많이 내야 돼 많이 내야 돼 괜찮아 괜찮아 라이트 걷어야지 그렇지 좀만 더 좀만 더 화이팅 고마워 고마워 지금이야 머리 움직이면서 쭉 머리 잡아봐 그렇지 앞으로 앞으로 화이팅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화이팅 바꾸치면 되자 먼저 해야 돼 여유롭게 황트카드 올려놓고 나 그 열어중 나 그 열어중 안 지시니까 가자 가자 같이 가야 돼 그렇지 나 덩어리 나 덩어리 나 덩어리 죽이면서 라이트까지 가야지 그렇지 반발 더 들어가 그렇지 어퍼바니랑 조심해 어퍼 아퍼바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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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까지 가 하나 더 해 하나로 만족하지마 가 그렇지 아퍼바니랑 오케이 그렇지 라이트 거렸나 그렇지 라이트 거렸나 다시 그렇지 그렇지 아퍼바니랑 더 갈아 더 갈아 더 갈아 자 위로 올려 지금 레퍼도 잘 아퍼바니랑 아퍼바니랑 라이트 그렇지 라이트 치겠다 라이트 치겠다 집중해 문현 들어가 문현아 비탈기 하이 멕땨 이때 아퍼바니랑 zą팀 라이트 라운드 2 지금 붙잡았잖아 어 응 그렇지 어 나와 고맙다. 아 대화로 잡으라고 놔. 그렇지. 그렇지. 준비해 가야지. 자 지금도 시작이야. 성장 구실해야지. 자 오른쪽 잡아. 어디 가. 그렇지. 머리 움직여. 머리 움직여 머리. 다리 치고 트. 다리 치고 트. 다리 치고 트. 다리 치고 트. 우리가 두 단위 해야지. 그렇지. 해야지. 이 악물고 플린치 해도 돼. 머리 트기면서 해야지. 한 번 낼 때 많이 해보는 거야. 앞으로 가. 우측 잡아. 우측 잡아. 우측 잡아. 우측 잡아. 우진아.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오른쪽 잡아야 돼. 오른쪽 오른쪽. 우측 잡아. 우측 잡아. 우측 잡아. 우측 잡아. 오른쪽 잡아. 그렇지. 다 데미지 있어. 괜찮아. 여섯 번 내야 돼. 여덟 번 여덟 번. 다 놓이고. 그렇지.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지. 야 오른쪽 잡아. 오른쪽 잡아. 오른쪽 잡아. 그래. 그렇지. 쏙. 김호진 네 오른쪽 잡으라고 했나. 여러 번 내야 돼. 지영아. 머리 박아주고. 머리 맞춰야 돼. 머리 맞춰야 돼. 다 됐다. 아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사이드. 크게 쳐야 돼. 괜찮아. 들어가면 안 돼. 사이드 꺾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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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사이드. 사이드. 야 너 밀어. 야 분명 찾았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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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찾았어 우진아. 사이드 가야 돼. 짝게 짝게. 짝게 짝게. 치즈 짝게 나와봐. 그렇지.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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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아 맞춰. 우진아 공파. 그렇지. 그냥 가. 그냥 가. 가. 어. 가. 가. 그냥 가. 가. 파이팅. 오지 맥주. 이제 루즈 시작이야. 가. 가. 마치.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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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있어 배빈 수 있어 배빈 수 있어 앞에 앞에 자 오른쪽 와바 부부길이 왔잖아 앞으로 올라와 계속 배비하지 마 다 해보라고 우진아 다 배빈이 있는거야 두 마비 그래 잡고 안하고 잘해 붙잡고 맞아 들지마 뭐할래 자 쌍이 쌍이 조금 더 밀어야 돼 우진아 다 치고 그렇지 그렇지 동작이 없잖아 너무 서서하잖아 여기 해보고 4-5로 4-5 다 해 먼저 하지 말고 그냥 가 와 그렇지 앞으로 가수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거기서 배빈이 봐봐 바로 많이 말해야만 그렇지 바로 바로배내야지 그건 내밀진거야 다 자신있게 이 압무로 맞이 돌려도 돼 다 나오고 그렇지 그만 라이트 라이트까지 그렇지 원치까지나 더 집중해 더 진쩍 진쩍해 다 움직여주고 그렇지 아 그거야 상대공 하나 같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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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동결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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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아 옆으로 뺏어야 돼 일때로 좌우 기어 좌우로 자 호수 빼 그렇지 좋아 가 머리 안 무릎 라이트 자 사이드 됐다 자 오른쪽 오른쪽 라이트 라이트 찍고 out 이얼 파이팅 파이팅 바임 어 나 파이팅 벨찜 치지 마 쁘겠어 today ieme 주님 파이잀 비어x2 같이 걸어! 같이 걸어! 지현나! 시현나! 걸어! 같이 걸어! 같이 걸어오잖아! 지현나! 지쳤어, 지쳤어. 괜찮아, 괜찮아. 위험해, 두 사람! 같이 걸어! 유진아! 8번! 유진아! 유진아! 거리 안아! 거리 안아! 10번! 10번! 지현나! 진짜 넘긴다, 형! 지현나! 잘 안겼어, 지현나! 지현나! 유진아, 마지막에 멋있게, 멋있게! aga! 해chl Ridge와, 간다! 조학 들어갔잖아! 조학iß이. 유진아, 계현이! 무진아! 무진아! 같이! 다시! 들어가, 나가! solicили crossed back, 나와, 나와, 나와! 지원아! 지원아! 지원아 도와야지!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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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나 한 명 죽이네! 지원아! 귀 불러! 그게! 도와! 내가 나가본다! 내가 나가본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성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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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왔다! 아 못잖아 우진아! 아 고마워! 야 30초! 30초! 마지막이야! 지원아!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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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빨리! 나 서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안해! 그렇게 안하네! 이렇게! 한입까지! 마이징! 그렇지! 고! 다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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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심 김동수 39 대 38 부심 박재신 39 대 37 부심 우상희 38 대 38 2 대 0 스코어로 판정이 갈렸습니다 승자는 홈포너 김지원 서준혜 축하드립니다 승리상장 소속 어바웃복싱 성명 김지원 위 선수는 2024년 11월 22일 섬유서울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슈퍼미들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김우진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트로피 전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